동대문 울트라 초대갑집은 어떤 습화일까요? 미쳤다. 제가 좋아하는 매장 찍는다면서요? 기쁜 누나들이 있는 매장. 예쁜 누나들이 많은지. 여기가 저희가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는 매장인데 저번에 왔을 때는 안 이랬거든요? 그때는 초창기고 우리가 좀 빨리 왔어. 맞아요. 8시인가 그때 왔어.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조차 약간 민폐인 느낌. 전쟁 났는데 지금? 이 집도 전쟁 나고 내 얼굴도 전쟁 나고. 맞아요. 나 그만 할랬어요. 누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거다 그거. 누가 막 하고 영양제를 안 먹었을 건가 봐. 아 안 먹으면 바로 티가 나는구나. 어? 당나지. 피곤할 때는 센트룸 오만. 광고입니다 광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센트룸처럼 활기차게 동대문 에르메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 뭐죠? 글라우스. 린넨 글라우스. 너무 예쁘다. 이거 안 다린 거 아니에요? 다린 거예요. 하지만 린넨은 이 맛에 입는 겁니다.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럼요. 구겨져야 린넨이에요. 구금이 없으면 그가 폴리지 무슨 린넨이야. 여름에 이게 간도입니다. 간도 있게 옷 입는 거. 요즘에 영이 이거예요? 그럼요. 그럼 저 내일부터 티셔츠 세탁기 돌렸다가 그냥 바로 꺼내서 입겠습니다 저도. 거지같이. 어. 너달러서. 그게 간도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맞아요. 처음엔 린넨. 린넨 때. 오 가격 비싸겠다. 이 집은 참고로 싼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사가 잘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다 보면 안다. 보컬인지 아닌지. 포즈로는 진짜 안 입은 거 같아요. 입었는데 아 잠시만 내가 옷을 입었나? 진짜 이런 느낌. 적당한 라운드맨. 한 끗찬만 더 내려갔으면 우리 불안해서 가슴 보일 거 못 입었을 거 같은데 그 부담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어깨가 좁으니까 이게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있긴 한데 웬만한 어깨에는 이렇게 딱 예쁜 피팅이 되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 라운드에 그냥 라운드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뭘 잡아준 거예요? 이게 셔링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손의 특성상 붕 떠요. 아하. 니넨 턱바지를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밑에 부분이에요. 어? 밑에가 왜요? 보통 니넨의 블라우스는 이렇게 만들어. 위에 약간 봉긋봉긋하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걸 일자로 빼요. 그럼 배 나온 것처럼 부옥 이렇게 뜨겠죠? 그게 편하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면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가슴을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코르셋처럼 좀 잡아줘. 아하. 봉제가 약간 코르셋 봉제가 되어 있어요. 어 밑에 이렇게 밑단을 딱 잡아줬죠. 맞아요. 바트로 다 잡아줬죠. 적당히 여유 있고 그 육류까지는 정말 무리 없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단정하게 딱 눌러주니까 린넨 소재의 블라우스를 입어도 날씬해 보이고 떼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이 옷을 입으니까 약간 얼굴이 좀 확 사는 느낌이 나요. 이게 퍼프도 좀 과하진 않은데 이게 왜 얼굴이 사는 거죠? 일단 좀 파줘야 됩니다. 꽁꽁 싼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적당한 노출은 여러분들을 색다른 분위기 그리고 좀 더 날씬해 보이게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파여서 노출이 심하면 좀 더 꼴불기. 싼 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때 되면 고급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금은보화 다 있잖아요. 주렁주렁. 목걸이 이거 못 보던 겁니다. 주렁주렁 주렁 주렁 주렁. 주렁주렁 하시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봉긋한 모양이랑 쓰면 저 철수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 내서 내려오죠. 디자인적인 느낌도 주면서 부해 보이자 이렇게 좀 눌러져요. 아래쪽에서. 이런 퍼포블라우스를 입었을 때 차분하다는 느낌은 사실 받기 힘든데 얘는 좀 차분해 보이죠. 얘를 입고 여름에 조금 격식 있는 자리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때에 따라서는 팬츠에 그냥 좀 발랄하게 여성여성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색감이 미쳤어요. 이게 카키색인가요? 제가 입은 게 연한 카키예요. 시멘트 색깔 섞인. 근데 이 연한 카키가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와요. 제가 요즘에 이메일로 제품 지원 이런 해주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블록스 얼마인지 봤다? 약간 의심했어요. 막 70몇만 원. 맞아요. 80몇만 원씩이에요. 보통 그래요. 기차는 브랜드에서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 하면 정말 중저가 브랜드들도 20만 원 후반 30만 원 초반 이렇게까지 부르는 게 현실입니다. 사이즈가 좀 좋아 보긴 한데 이제 배 부분을 잡아주니까 66이나 66 반 정도만 아, 77 좀 아쉬운데?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로만 입는 건 안 갖고 오죠.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것도 앞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도 앞인 거예요. 여기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가? 앞뒤로 방향으로 바꿔. 그때그때 느낌 따라. 그리고 아, 더 대박은 이 코르셋 라인처럼 탄탄하게 잡아줬잖아요. 자켓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블라우스처럼 후두루두루 거리는 그런 원단이야. 이렇게 오픈하시고 그냥 화이트 탑 같은 거 안에 입으시면 그대로 자켓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밑부분이 조금 코르셋처럼 조아준다고 그랬는데 오픈하면 칠칠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스루 입으신다고 하면 칠칠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너무 신박하죠. 색깔이 일단 너무 예뻐요, 저는. 이렇게 새 칼라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카키, 가장 기본적인 밝은 아이보리 칼라, 그리고 이 블루인데 아니 블루가 또 의외로 되게 매력적이네. 그게 입는다고요? 네. 느낌 맛. 안을 약간 화이트 같은 거를 입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자체로 약간 자켓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레이 빛이 나는 스카이 블루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청순, 청순하다. 얘가 기본 컬러이기는 해요. 좀 밝은 컬러. 근데 이미 이런 화이트류가 많으신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색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보이지를 하여튼 뭐죠? 제가 입고 있는 침. 아하. 인디고 칼라예요. 블랙에 가까운 인디고 칼라. 데님 스쿼트가 블랙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더워하실까 봐 안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뻐. 이쁘고 세련됐어요. 이런 디자인을 딴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청치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냥 중청 칼라. 워싱이 되어 있는 청바지 느낌의 스커트. 그런 건 이미 좀 보여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단아한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건 미션 핏이죠? 일자 핏인가요? 기본 일자예요. A가 아니고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인데 컬러감이 진짜 세련됐어요. 아 이래서 이 집이 다른 데 없는 이런 거를 만드니까 장사가 잘 되는구나. 본다리의 절반이 치마예요. 직원분도 이거 입고 있어요. 입어보니까 아 이게 왜 잘 나가는지 알겠어. 한여름엔 못 입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여름 빼고 다 입습니다. 8월 달에는 좀 색감 때문에 더울 수 있으니 넣어놨다가 가부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그렇게 두껍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 겨울에도 스타비스도 입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옛날부터 리바이스처럼 이렇게. 이 브라운. 브라운 컬러로 일부러 딱 색감을 줘가지고. 실을 이런 걸 써가지고. 이게 너무 세련됐다는 거예요. 같은 블랙으로 묻혔으면 그냥 까만 치마랑 뭐가 달라. 멀리서 보면. 근데 누가 봐도 데님 느낌이 나면서. 컬러가 주는 세련된 것과 고급짐이 딱 있잖아요. 측면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땅대로 보면. 벽숭아별을 덮어요. 굉장히 긴 기장이고.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기실 수 있어요. 160cm 이상만 되시면 누구나 편안하게 맞을 수 있고.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커요. 허리가 마이커. 전 심지어 너무 커가지고 접었는데. 스몰 미디움이 있는데. 실수로는 미디움 낮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스몰인데 스몰이 25cm는 무조건 커요. 너무 크고. 이 아이템은 죄송하지만 25cm, 26cm 사지 마세요. 힘듭니다. 27cm에서 28cm이 그냥 스몰 하셔도 맞고. 29cm, 30cm이 미디움 가시면 딱 맞습니다. 77cm 사이즈도 충분히. 저 같으면 전 이거 수선해서 입을 것 같아요. 벨트로 이게 한 개가 있어요. 왜냐면 벨트를 또 하다 보면 여기도 울 수 있으니까. 예쁜 피팅을 위해서 마르신 분들은. 25cm 정도 되시는 분들은 수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단추도 이렇게 이쁘게 딱 달려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동탄 미쉬룩. 저 이거 좋아요. 이건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합니다. 전 좋아요. 정말 몸매만 되시면 적극 추천드려요. 요즘엔 20대 친구들이요. 요렇게 좀 슬림한 핏의 원피스에 운동화를 신어. 저 이제 방송하는 친구들도 많이 알잖아요. 트위치나 아프리카 하면. 19살, 20살인데 요런 거 일부러 입어. 진짜로. 진짜로. 요 쪽만 좀 자신이 있으시다 하시면. 다리는 어차피 다 가려들어요. 다리 말고 요 상반신에 난 좀 자신이 있다 하시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요 디자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이게? 사이즈는 스파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455분들까지만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한. 내가 댄서 러팔주다. 이러면 또 추천드려요. 요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달라붙는 디자인이 보면. 왜냐면 이게 날씬해 보이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에는 얘가 짱이거든요. 근데 불편하냐. 불편하면 우리가 못 입지. 왜 20대들도 열광하면요. 얘가 편해요. 동탄미쉬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외출복이에요? 아니면 일상복이에요? 이게 보면 집에서도 입고 있다 나오는 거 같거든. 맞아 맞아. 그게 동탄미쉬룩이에요. 신도시에 좀 여유 있는 여성들이 집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홈웨어로도 입다가 신도시는 근처에 이마트나 편의시설, 백화점이 다 잘 돼있거든. 집을 살림하다가 뭐 가서 뛰쳐가서 뭘 사야 될 수도 있어. 불 올 때 밖에 나가서 입어도 허접하지 않다. 의외로 휴양지나 롤러를 가시면 그 호텔 안에서 있잖아요. 너무 편하고 예뻐요. 이게 의도는 일상복으로 입으라 그랬는데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리조트 룩까지. 맞아요. 정말 이거 한 장이면 뽕을 빼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런 디자인을 저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봤지만 요즘에서 딱 보는 이유가 있죠? 소재가, 이거는 몸에 들러붙는 소재이기 때문에 까끄러움이 있다거나 뭔가 걸기적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불편해요. 살짝 골지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다이마루 원피스도 민자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초라해 보여요. 제일 좋은 건 니트로 되어 있는 거를 하시면 좋은데 니트는 뚱뚱해 보여요.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트보다는 다이마루를 선택할 때 이 골지 느낌으로 가시면 입체감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골급스럽고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앱에 선택한 건 여기 좀 봐줄래요? 내 몸매가 이렇지 않아도 얘가 한 번 잡아주잖아요. 원래 옷이 이래요. 허리는 잘록하게, 골반에 있게. 얘가 완벽하지 않은 내 몸매를 도와주는 거죠. 정말 난 다리 나오는 것만 아니면 난 상관없어요 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게 블랙이 또 입으면 진짜 개미어리. 올블랙은 또 너무 그래, 너무 찝찝하니까 이렇게 컬러 포인트 하나 딱 넣어가지고 블랙으로 입으시잖아요. 이 집이 굉장히 좋은 원단을 써서 단가가 비싼 편이잖아요. 단가가 괜찮아요. 이건 그래도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한 번도 도전 안 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탄미시룩 너무 유명하니까 좀 젊은 느낌도 나고 날씬해 보여서 입구는 싶은데 도전했다 좀 실패하면 너무 돈 아깝잖아.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알겠습니다. 동탄미시룩 지금 도전하세요. 동탄미시룩 린넨 원피스. 이거 제가 피겠습니다. 아니 앞에 보여드린 동탄미시룩은 눈에다 대하 입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너나 입어라. 근데 그것만 봐야지 왜 지지게 먹겠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입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가 좋아요. 이 주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좋아해요 남자들이. 약간 한복을 저고리 없이 치마만 입은 느낌. 목에서 빼주세요. 그 죄인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티셔츠에 그냥 딱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티에다 입어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소재가 너무 좋은 게 그 레이온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 비싸다는 비스코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믿는만 쓰면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얘는 왠지 약간 실크 같은 느낌이 동시에 들어. 근데 정말 비싸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원단이거든요. 근데 비스코 쌈율이 높고 소재가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고피디가 나라 고 포인트예요. 멜빵에 귀한 포착함. 근데 이게 멜빵이 조절이 되나요 이게? 됩니다. 아 됩니다. 신박해요.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하. 가슴의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품의 조절도 가능하세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구나. 아하. 왜냐면 이 원피스만 입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어머니깐. 어머니깐. 진짜 너무 예뻐. 팔이 가는 분들은 이걸 원피스로만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올려 입어야 되고 어 무슨 소리야. 티를 입어야지. 남차스럽게 하시면 뭐 여기 프린트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 높낮이. 메시 룩은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얘가 유모차에서 나오면 안 돼. 아 그래요? 얘가 유모차에서 안 나오는 날이면 동산미 씨 입어도 돼. 근데 우리는 애가 막 개같이 뛰어 다니잖아. 이게 NG 걘지 모르겠어. 그러면 못 입어 그런 거. 야 사이즈 뒤졌다. 같은 옷 맞냐? 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어요. 7,7도 맞겠어요. 8,8도 맞겠는데요? 8,8은 모르겠고 7,7은 무조건 맞습니다. 어 근데 안에도 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봉제가 되어 있고 진짜 시원하겠대. 어떻게 안 시원하니?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여기에 또 포켓이 있어요. 이게 포켓이 없으면 나 손이 좀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 저번에 미치정이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서 있거나 사진을 찍을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럴 때는 그냥 주머니에 덮는 게 직빵입니다. 힘이 있어요. 이걸로 잡아 당기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난 조그맣게 입고 싶다고 확 당기면 되고 난 널널하게 입고 싶다고 확 늘리시면 됩니다. 컬러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기장도 키 작은 제가 입어도 괜찮죠. 사이즈도 좋고 사진을 찍으면 진짜 예쁜 디자인입니다. 린넨이기 때문에 구겨짐은 있어요. 당연히 안 구겨지면 린넨 아닌 거예요. 그냥 구겨진대로 그 맛으로 입는 거니까. 티셔츠 딱 입고 그냥 애기 손 딱 잡고 사진 딱 찍으면 직빵입니다. 야 이거 진짜 살색이다. 야 이거 입으면 안 입은 것 같겠다. 제일 야한 컬러가 될 수도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음란 말기 쉬우지 마세요. 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이 입으면 되게 러블리 할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찬한 느낌 탈브 핏이 살짝 도는 스킨 베이지 매력 있네 아니면 아예 나는 피부가 까네 난 태닝을 진짜 죽게 했어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여름에 그렇지 그렇지 아 좀 웜톤이신 분들이 좋고 그런 분들은 또 이거를 하나만 입으셔도 또 기가 막히게 예쁜 저는 개인적으로 착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 입은 거 진짜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시면 얼른 댓글 써주세요. 태국을 본다인데 가격도 괜찮습니다. 동대문 대박집에서는 도대체 뭐를 싸나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더럽게 바빠요. 진짜.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미끝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싸고 있어요. 저는 동탄미시룩도 봤는데 너무 좋았고 마지막 원피스도 너무 좋고 누나 입고 있는 것도 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찍고 싶어요. 잘 나가는 중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그럼 일해요. 잘 가.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더 이쁜 옷들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 취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센트롬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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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